1분 시작. 상호명이 어떻게 되나요? 상호명은 하이윤 스튜디오. 하이윤 스튜디오. 어떤 뜻이 담겨있나요? 제 성씨가 윤씨고요. 하이, 단순한 이름에서 하이윤 스튜디오. 하이윤 스튜디오 나왔습니다. 그럼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가요? 먼저 북한산 선림의 전경이 물전사가 되어있는 컨테이너 디퓨저랑 진짜 나무같이 겉에깔 다 리얼한 왁스거든요. 이게 메인 제작 제품이 될 거고, 그다음에 북한산 향, 제가 만든 네이밍을 지어서 북한산에 어울리는 향기, 북한산을 그대로 추억을 담아간다는 그런 느낌의 향을 제조한 디퓨저랑 티라이트 홀더. 이제 이거고요. 이거는 이제 1분 다 쓸 거 같아서 제가 그만할게요. 그만. 50초. 에이, 그만.